이건 어르신들한테 배워드리는거 같네요 저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중간에 다 먹어야겠다 저는 연주한 식감도 너무 맛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먹어야지 나는 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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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김치만두있게 맛있어 여기는 김치만두있게 맛있어 군만두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께 김치! 하나는 김치 김치랑 깍두국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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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better 특途還 Are they safe? 아 Lahiri 아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맛? 어떻게uhan 장담원 하나 국내 국내 소금 국내 국내 외국 국내 한국 배고파고기 고추 짬뽕 고추 우유 우유 하나씩 털어볼게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우선 다위로 잘라서 이렇게만 잘라 다위로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위로 잘라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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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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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